자화상 윤동주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잇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효과장 이에 그리워집니다 이에 그리워집니다 어젯도 여유 이에 그리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